우석씨 정면을 향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포즈를 지어주고 있는데요 왼쪽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향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9801을 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포즈였습니다 이번엔 나이관린씨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카메라 세례가 상당합니다 좌측 봐주시겠어요? 왼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석씨가 롤모델이라는 라이관린씨 아우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이번 앨범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우석씨 나와주세요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포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라이관린 그리고 오른쪽이 우석씨입니다 먼저 가운데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하트까지 두 분의 사랑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뭔가 준비하기 고생 많은 것 같죠?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사랑이 느껴지는 마치 화보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가운데 엄청 된 것 같습니까? 이제 왼쪽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왼쪽이 라이관린 그리고 오른쪽이 우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같은 포즈가 하나도 없네요 네 이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석관린 멤버들 공부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석관린 멤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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